신이에요, 신. 작년 수익률이 100% 넘는 ETF들도 진짜 많고, 마치 워렌 버핏 같은 상황에 이룰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만약, 난 테슬라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요즘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해봐야 될 게 문제의 여자분입니다. 네네, 정말 아이돌이죠, 아이돌. 말씀 잘하셔야 될 여자분이시죠. 신이에요, 신. 신도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 조심해야 돼요.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투자자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사실 캐시우드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는 이제 액티브 ETF라는 좀 특이한 상품을 하는데 지금 아크가 하는 ETF 같은 경우는 완벽한 형태의 액티브. 그러니까 그야말로 액티브 펀드를 증시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액티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시우드가 더 화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는 어떤 길을 밟게 되냐면 보통은 해치펀드를 차리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캐시우드는 해치펀드 업계로 간 게 아니라 ETF를 만들겠다고 간 거고 사실 액티브 ETF라는 컨셉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정말 생소했던 컨셉이에요. 캐시우드는 이제 액티브 ETF라는 걸 시작을 했고 액티브 ETF의 존재를 작년에 대중들한테 확실히 각인을 시켰습니다. 워낙 테슬라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네,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ETF다 보니까 ETF는 이제 내가 어떤 보유 종목, 특히 이제 어떤 종목을 얼만큼 비율로 갖고 있는지를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아크 트래커라고 검색해 보시면 사이트가 있는데 캐시우드가 어떤 날짜에 어떤 종목을 몇 줄을 샀는지를 다 추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유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캐시우드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캐시우드가 가장 밀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사실 테슬라 얘기를 하면 요즘엔 테슬라 얘기는 뭐 칭찬만 하다가 사실은 만약 근데 난 테슬라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요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보통은 핀테크 쪽이랑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내가 넥스트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생명공학 쪽을 가장 캐시우드는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시우드가 담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크게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비테라는 회사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죠? 크리스퍼라는 건 일단 뭐냐면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아마 되게 낯선 개념일 것 같은데 우리 그 유전자라는 게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가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소스코드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고 해야 된다라고 써있는 그 코드 같은 건데 그 코드를 우리 워드문서 편집하듯이 봐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는 자르고 어디서부터 어디는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우리가 문서 작성하듯이 우리 몸에 있는 소스코드를 바꾸려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앞서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쪽을 특히나 리서치를 하다 보면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유전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그 안젤리나 졸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사실 유방암에 걸려서 절제한 게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걸릴 확률이 높아서 그냥 절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유전자를 미리 보고 유전자 가위라는 게 일부 유전자를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치는 약을 제약을 개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리스퍼 테라페틱스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고요. 공동창업자 중에 하나가 이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회사인 건 맞는데 또 전 균형의 수호자니까 너무 회사가 좋게 보이지만 생명공학이라는 기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암치료제 나왔다라는 기사는 정말 많이 보셨을 거라고 기억해요. 그렇죠. 그렇죠. 신문 많이 보신 분들은 맨날 암치료제가 나오는데 도대체 암은 언제 정복되는 거야. 유전자 기술도 사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암치료제라고 보통 신문기사에 나오는 거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100가지, 1000가지 관문을 뚫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단계를 나아간 거거든요. 크리스퍼라는 회사가 하는 그런 유전자 가위 기술 그 유전자를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갈 길이 생각보다는 많이 먼 거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것도 보면 아직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고 매출도 아직은 조금 미미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약간은 우려되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이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가 있으시면 그리고 얼마나 이 회사가 얘기하는 기술까지 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이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명공학을 공부해서 그 깊이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우려, 걱정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전공자나 이런 걸 좀 잘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완전히 이제 생명공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비테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비테라는 회사는 뭐냐면 내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꽤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나는 도대체 어떤 유전병이 있을까 내가 혹시 유럽에 피가 섞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유전자 검사를 인비테 같은 곳에 신청을 하는 건데 이런 회사들이 신청을 하면 좀 지저분하지만 제가 침을 막 침을 되게 많이 뱉어야 돼요. 침을 되게 많이 뱉어서 그 회사에 보내주면 딱 알려주는 거예요. 백인의 피가 얼마나 섞여 있고 몽골의 피가 얼마나 섞여 있고 내가 어디 쪽 사람인지 계열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조금 더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워낙 다민종 국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계열에서 섞여 있는지 궁금한 것 같고 하나가 이제 그런 호기심에 대한 해결이라면 다른 하나가 내가 유전병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유전자를 봤더니 그거에 대한 호기심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유전자 검사가 점점 좀 대중화 돼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고 그런 추세 속에 인비테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정말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많은 물음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검사 정말 뭐 1년에 한 번씩 하듯이 유전자 검사를 내가 뭐 계속 받을 것이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인비테가 제시하는 비전은 사실은 검사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DB를 모아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유전자를 내가 매니지먼트 해주겠다 사람들의 유전자를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인비테가 그리고 있는 이 다음 단계는 저는 완전히 막 와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또 이제 그 인비테가 말하는 비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다 어쨌든 인비테나 이제 이런 회사들이 적자를 지금 면하고 있지 못하다 엄청 당겨가지고 당겨가지고 지금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뭐 캐시우드 입장에서는 그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동조하느냐 동조하느냐 아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뭐 캐시우드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완전히 동의하고요 캐시우드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완전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캐시우드 아크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동성이 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위로 변동성이 그건 아래로 변동성이 그건 변동성은 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을 좀 바라보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투자할 때 장단점 우려할 점 한번 들어보면 좋잖아요 균형의 수호자시잖아요 네 이제 장점 저는 훌륭한 당연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캐시우드 일단 디펜스를 치자면 작년 수익률이 이제 뭐 100% 넘는 ETF들도 진짜 많고 연평균 수익률도 거의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게 훌륭한 성과가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ETF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액티브 ETF다 보니까 작년에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자금이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투자 이거는 회사를 아마 투자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만한 내용이긴 한데 갑자기 내가 자금이 10배가 1년 만에 10배가 늘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회사 인원도 똑같고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운영을 하기가 쉬워질까 캐시우드가 지금 원래 재작년만 해도 5조 원 정도를 운영하다가 올해 50조 원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 50조 원이라는 금액이 장난이 아닌 금액인 게 세계 1위 해치펀드 레이달료가 한 150조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 기라성 같은 해치펀드들이 20조 원 30조 원 운영하는 데들도 많고 비레크먼은 15조 원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캐시우드가 이미 운영액만 따지면 비레크먼도 넘었어요 그냥 넘은 것도 아니야 3배는 넘었으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니저들도 아마 많이 고용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늘어나는 이 운용자금을 어떻게 투자할까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투자처를 찾을 텐데 예전만큼 아주 순도 높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50조 원이나 되는 자금은 이제는 소형주들을 건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렇죠 시가총액이 절반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지는데 마치 이제 약간 워렌 버핏 같은 상황에 이룰 수도 있는 거죠 버핏 같은 경우도 운용하는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도 한 몇백조 운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버핏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시총이 적어도 진짜 한 10조 이상은 돼야지 버핏도 편하게 들어가지 애플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지 버핏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뭐 버핏도 막 주주총에 보면 S&P 500보다 이제 성과가 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캐시우드도 이제 운용 자금이 50조 원이 넘어선 상황에서는 와 만만치 않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시기가 오면 그때 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펀드의 규모가 작고 그러면은 예민하게 이렇게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한데 이게 50조 돼버리면은 이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물량이 쏟아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대표님 우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테크 업종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외에 캐시우드가 혹시 미국 증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은 있었나요? 불황이나 위기가 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얘기가 잠깐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위기나 불황이 올수록 기술주에서는 더 빛날 거다 혁신 그러니까 아크가 좋아하는 그 파괴적인 혁신은 불황이나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 더 빛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계속 이제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옛날하고는 굉장히 바뀐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게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 뭐 자산주 성장성이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에 우리가 대피처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캐시우드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예 이제 치고 나갈 기업들 그럴수록 더 혁신적인 기업 또 소수의 기업에 약간 집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캐시우드의 시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현금 없어서 또 이제 픽픽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아까 이제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좀 보시고 좀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으신 거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도 보면은 2018년도에 사실 거의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테슬라도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애플에 이거를 팔려고 했었다 얼마 전에 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캐시우드가 좀 그런 종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장 재무제표 보면 절대 투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회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자신이 이야기하는 걸 행하는 사실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가 테슬라였던 거고 재무제표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일스톤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분야에서 뭔가를 봤더니 그거를 생명공학 분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명공학 분야 같은 게 특히나 요즘에 되게 많은 캐시우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에 머신러닝 쪽 그러니까 우리 알파고로 대표되는 AI 인공지능 쪽이 발전이 정말 최근에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생명공학과 AI가 너무 주기 잘 맞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시너지에 대해서 캐시우드가 정말 많은 기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라는 걸 또 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중에 하나에 대해서 비밀이 좀 많이 풀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이 바이오 데이터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AI나 빅데이터 쪽이 많이 발전하면서 바이오 데이터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원유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를 예측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행동주의 투자자 델 로비 재밌는 활동들을 몇 가지 해서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19% 정도 되고요 15년 동안 한 15% 정도 이 정도 꾸준히 벌어왔던 원유값이 마이너스 그리고 모유한